오늘 경기 만약에 승점 가져가지 못한다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좀 멀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. 바셀루스가 갑니다. 바셀루스가 밀고 돌아요. 공간이 많이 나왔죠. 바셀루스 한 번 더 더. 정권! 들어왔다! 동점골! 추후 시간에 경기의 승배를 원점으로 만드는 에드가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. 1대1이 됐습니다. 선전골이 나오고 골이 4분이 되기 전에 동점골을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바셀루스가 들어가면서